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과 관련해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미측에 요청했습니다.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재무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에서 외국 우려 기업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미국은 IRA법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기업을 우려 기업으로 정의했고 재무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앞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.